남자친구 주인사람이 쓰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주인사람이 쓰면 소개시켜줘 사랑에도 연습은 있는거기에 아주 조금만 이래도 시간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이 사랑이라면 좋겠어 저런사람 주인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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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사람 있으면 속을 시켜줘 만난 그 사태에 연연하기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이때뿐이기에 최선을 다하네 사랑이라면 좋겠어 한 번쯤 중년에 울었었던 숨이 구운 사랑 꿈에 안겼어 뜨겁게 뒤로 밟고 싶어 혼자이네 지쳤던 내 모든 걸 숨이 구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운 물을 잊을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희고운 사랑 꿈에 안겼어 뜨겁게 뒤로 밟고 싶어 혼자이네 지쳤던 내 모든 걸 숨이 구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 네가 원하는 그 사람 너의 이상형을 가진 신이 내린 그 사람 점점이 너무 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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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게 한마디만 할게 뭔데? 일 속에 목색을 늦게 바래 그래 심을 조금 줄여 너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 게임 유튜브 게임 유튜브 Empate 힘이 좋고 속에서 limitation 감사합니다.